전남 CBS가 주최하는 2017 CBS 어린이 비전 캠프가 오늘부터 배가 부응하라라는 주제로 순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캠프에서 광주 전남 지역 교회 주1학교 어린이 500여 명이 참가해 CBS 엔젤스의 몸 찬양과 어린이 부응회 기도 훈련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. 전남 CBS 유영혁 본부장은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받는 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